전북 임실군 3계면 참나무 군락지에서 발견된 버섯은 송로버섯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. 한국농수산대학교와 버섯 분류 전문가인 석순자 박사팀이 전북 임실에서 발견된 버섯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송로버섯과 전혀 다른 속 검정덩이 버섯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버섯은 송로버섯과 외형상 비슷하게 생겼지만 버섯을 형성하는 균 자체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. 세계 3대 진미라고 불리는 송로버섯은 잔안균에 속하는 버섯이고 이번에 전북 임실에서 발견된 속 검정덩이 버섯류는 담자균에 속하는 버섯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